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무실론자들의 헛발질 6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속죄가 도덕적으로 혐오감을 주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무실론자들이 속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존 레녹스의 답변과 이를 제가 해설하면서 제 의견을 덧붙여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인스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속죄가 잔인하고 가학성, 피학성, 변태적이며 혐오스럽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잔인하고 약간 변태적이고 혐오스럽다고까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비판을 합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는 압도적으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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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중점을 둔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고약하고 하찮은 선입견인가?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는 죄 얘기만 하면서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삶, 죄로 죄만 계속 생각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고약하고 하찮은 선입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엄밀하게 살펴보면 사실 전쟁, 학살, 부정의 등 모든 범죄, 세상의 모든 범죄를 야기하는 불행의 근원입니다. 죄를 하찮게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굉장히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도킨스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라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킨스보다 현명한 무실론자가 최소한 비인간성의 끔찍하고 어두운 장식물이라는 데에 동의할 사항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끔찍하고 어두운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은 죄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에 대한 모든 공격들은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안다. 어떠한 끔찍한 일들, 피조물을 공격하는 일들, 이런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최소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무실론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실론자들이 계속 거부감을 표현하고 이른 이유는 죄를 인정할 경우에 이 죄에 대한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그리고 죄에 대한 해법을 무실론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죄에 중점을 둔다고 불평하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환자분이 계시면 모든 관심을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것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고 대처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죄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성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죄를 강요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해법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레녹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별거 아니야. 계속 죄를 기독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죄의 문제 해결과 해법을 찾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레녹스가 두 가지 차원에서 속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원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죄, 한 사람의 죄가 물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 하나, 이 다음에 다루는 부분은 대속, 대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원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도킨스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했다면 왜 죄의 대가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짐이 없이 그냥 용서하지 않는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그래, 죄를 용서할게. 용서하면 되지. 왜 스스로 십자가에 죽고 그런 과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의 진보적 윤리학자들은 범죄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처형한다는 희생양 이론은 고사하고 어떤 종류의 인과응보적 처벌 이론도 방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됐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윤리적으로. 또한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방어, 설명들도 납득할 수 없다. 누군가가 무고한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군가는 죄가 없다. 이러한 설명들, 이러한 설명들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도킨스가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시대 때부터, 예수시대 때부터 이러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꺼려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꺼려지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무신론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여겨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존슨, 이분은 영어사전을 만든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원죄에 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 부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하도 부패해서 천지의 모든 법률들도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엘 존슨은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 그걸 언제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하는 행동들 인간이 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원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각자 각자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문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원죄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는 인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막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태고적부터 인식되어 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동안은 계속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다가 최근에 뭐 아까 나쁘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악한 걸 좋아하고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 본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계속 이해되어 왔던 그런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진정성이 있으라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야겠죠. 인류의 원죄는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 영혼의 반란이었습니다. 다른 무실론자들과 대도적으로 히친스는 인간이 의심할 나위 없이 악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라고 악의 부분을 무실론자들은 잘 다루지 않죠. 악, 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데 히친스는 무실론자이면서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만족할 줄 모르는 불만과 호기심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고서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해봐야 소용없다. 결국 아담은 만족할 줄 몰라서 자기가 창조된 존재로 만족할 줄 몰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신이 되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왜 먹었냐라고 이렇게 죄를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비난인 거죠.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호기심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매혹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격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각 사물의 위치를 정하는 일 결국 과학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조와의 신뢰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지된 것이다. 라고 레녹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관을 먹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 일을 하지 마라고 인간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조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도록 인간에게 전권이 부여받았는데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창조조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경우 결국 선악과는 인간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문은 왜 우리가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아담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왜 죽음이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모두가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데에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게 아니죠. 아담한 사람이 죄를 갖고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근원, 죄의 근원을 찾는 데에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봐도 죄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보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죄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이 악으로 향하는 그러한 견하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관을 먹고 타락하여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어?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잖아요. 결국 기독교의 구원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한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입니다. 내가 악을,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비암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죄를, 죽음을 들여오지 않은 동시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합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의 반역은 신뢰의 결여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얻으려 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태도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학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신뢰를 어기고 그것을 먹었죠.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러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를 반대로 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듯이 우리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죄를 유전자처럼 물려받았다고 이해한 아우고스티노스의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거고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도 죄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다.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뢰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죄 교리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죄의 근원을 아담으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의 죄가 우리가 죄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담을 통해 물려받았듯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원죄 교리를 우리는 여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의 논제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으셨다. 대신 속죄해 주셨다. 대신 구속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도덕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주제에 대해 설명해 봅니다. 도켓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했다면 왜 죄의 대가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짐이 없이 그냥 용서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냥 용서해 주면 좋지 그런데 만약에 죄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없이 그러한 모든 죄가 용서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죄의 처리는 사소하지 않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 용서해 줄게 그냥 다 용서해 줘 버리면 이 나라는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워 학자인 데이빗 구딩 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이를 멈추거나 회개할 의도가 없는 사람을 위해 용서를 비는 것은 피도덕적인 처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어떠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의 적당한 적당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뭔가를 용서해 준다는 그 자체는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공모는 아닐지라도 묵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거나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것을 용서해 준다면 그 죄를 묵인해 준 거죠. 그 죄를 내가 동조하거나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묵인해 준 공범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박는 사람들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르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석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엄격하게 꾸짓으십니다. 그들 다 용서해 용서해가 아니라 그냥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꾸짓으시죠.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알면서 지은 사람들에 대한 죄는 엄격하게 물으시면서 자기가 죄를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해달라.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 자기가 하는 어떠한 대가가 있지 않고 무엇인가가 용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색한 겁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어기시는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더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되기 때문인 거죠. 디모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으로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중재자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어떠한 채무를 지었을 때 누군가의 채무를 변상해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채무자 아니겠죠. 그리고 뭔가 어떠한 잘못을 하면 벌금을 내거나 교통주의서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으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보석금을 일정 부분 내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받거나 면제를 받는 일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이 굉장히 어색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죄를 진다. 누군가가 죄를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비도덕적이거나 어색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히친스는 이렇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나는 당신의 책임을 면해 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그것을 제의하면 비도덕적이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누군가의 책임을 자기가 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면해 준다는 사실이 비도덕적이다. 히친스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들도 예수께서 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내죠.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해. 이런 식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용서는 오직 고통받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The Sunflower 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자격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보다 조금 더 익숙한 영화 미량 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미량 이라고 하는 미량 이라고 하는 지역 도시 상징 동시에 이걸 번역하면 Secret Sunshine 햇빛이 뜨는데 비밀리에 드는 은근히 즐기는 햇빛 이런 의미로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자신들만 용서받았다며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미량 이라는 단어에 담아낸 2007년의 영화인데 주연 배우 전도연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잘해서 깐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2007년에 미량을 통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도연 씨가 자기의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한 그 사람 자기가 아이까지 납치돼서 살해돼서 완전히 방황하며 힘들 때에 우연히 부흥의 플래카드를 보고 그 외에 자포장의 심정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외에서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죠. 극복해가다가 이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내 아이를 죽인 저 살인마를 살인자를 용서해 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용기내어 방문합니다. 교도소를 방문해서 살인자하고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용서해 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살인자가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자신도 살인자였지만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공 전도연씨가 완전 당시 신혜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죠.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버리고 그다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항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독교인들이 봐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못은 저질렀으면서 피해자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신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비판해 놓은 영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죄에 대한 부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일반 상식선에서 어떻게 이해 되는지를 비판해 놓은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분 살인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피해당한 이분 앞에서면 정말 제대로 고개도 못 들고 잘못을 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기독교는 그냥 거짓 평안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신의 회계를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러한 실천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올바른 죄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인간이 서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당사자가 아닌데 대속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준다? 이거는 어렵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인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하지만 물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반역 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온전히 대속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그분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육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거기 안에 이 논쟁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좀 짚어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이름 자체에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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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다. 라고 하는 거고 고린도서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 대신 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거고 그렇다면 이 죄를 온전히 속해 줄 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인간인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자 인간인 하나님이 인간인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죄의 고백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육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이 대속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아마 그러한 대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비논리성을 말하는 것은 이들이 성육신 교리를 온전히 믿지 않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성육신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육신 교리만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자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처형에 관여한 자들이 조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를 약화시키지 않듯이 당대의 무실론자들의 조롱이 이를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조롱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같이 달렸던 강도 한편에 있는 강도는 강도마저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당대 예수께서 조롱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의미가 이게 별거 아닌가? 당대 강도한테까지 조롱을 당했네? 이 교리가 이상한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강도가 조롱하고 당대의 로마 병정들 재판한 사람들 조롱을 하고 했지만 그 조롱이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당대의 지금의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속죄의 교리는 약간 혐오스럽고 이런 거다 좋지 않다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대속의 의미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속죄라고 하는 개념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특히 무신론자들에는 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죄를 강조하는 것에 불편하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다뤄보면 첫 번째는 원죄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냐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어떻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이어지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러한 설명이 아니라면 원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면 무신론자들은 인간에 있는 죄성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유전자를 아무리 들어다 봐도 유전자 안에 인간의 죄성을 논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죄라는 현상들은 인간을 통해서 벌어진 세상에서의 죄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죄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꾸 죄를 부정하죠. 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어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전자의 어떤 작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도킨스는 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를 부정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악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하겠죠. 결국 죄라는 부분은 인간의 본성을 보던 아니면 인간이 행한 일을 봤을 때 이 죄를 설명하지 않고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본성을 기독교에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으로 보는 거고 한 사람의 죄가 물려졌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는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반론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부정받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담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아담처럼 죄인이 아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원죄에 대한 이행 죄에 대한 부분을 근원을 설명하고 이 교리가 나름대로 구원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속한다라는 것 대신 속죄한다라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속죄한다는 게 가능하냐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어렵죠. 물론 돈을 내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느 정도의 변상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온전히 죄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통해서 속죄된다라는 것이 불가능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창조지서를 어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죄를 저지르면 인간에 대한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성욕신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분이 오신 진짜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지만 신인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있고 누군가가 대속의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성욕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만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기독교 핵심 교리인 성욕신만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의 논리적인 현상으로 속죄에 대한 부분 대속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논리적인 이해선상에 같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적에 대한 부분 기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